여러분, 이제 벌써 죽어있으면 잘 시간이에요. 교육씨 요즘 뭐하면서 지내는 중이에요? 드라마 촬영하느라 굉장히 바쁘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나갈 때 중이면 벌써 죽어있으면 잘 시간이에요. 네, 그러면은 저희 지금 헤어지는 중인가요? 그렇지만 저희 드라마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.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10시 SBS 이별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고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. 지금? 오늘 하루도 고생했고요. 잘 자요. 고마워요. 덕분에 행복했습니다. 첫 방송 보러 가는 중입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하루 종일